또 봐, 무슨 암벽군반 할 일 있나? 정구아! 또또이! 벌써 이렇게 움직여도 되는 거야? 그럼, 나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. 봐봐. 움직이면 안 돼. 빨리 누워. 아, 근데 나 진짜 괜찮아. 진짜. 아, 그래, 아니야. 알았어. 우리 이제 집에 가자. 밖에 있는 저놈들 귀찮아서라도 여기 못 있겠어. 그래도 치료받아야지. 너랑 있는 게 치료야. 어머, 심쿵. 아, 된다. 안 되네. 아직 한참 부족한가 보다. 근데 숨쉬기는 훨씬 편해졌어. 이렇게 충전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겠지. 출근해야겠다. 오늘 회사 안 가면 안 돼? 안 되지. 단호하네. 안 쉬어? 그럼 5분만. 딱 5분만 더 충전하자. 딱 5분만 더 충전하자. breathe. 감사합니다.